K-POP, 이제 세계 주류 음악 시장을 흔드는 장르로 자리매김하게 됐죠. 어떻게 지금에 이르게 됐는지 K-POP의 어제와 오늘, 또 K-POP의 매력과 가능성, 앞으로의 과제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음악평론가 김영대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는 완전 세계 주류죠.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BTS가 1등 휩쓰니까. 빌보드 2주 연속 1위를 했고요. 또 2위도 2주 연속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또 BTS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들도,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13위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소셜미디어 같은 데서 나오는 그 지수를 종합한 차트에 보면, 상위권들을 K-POP 그룹들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는 우리가 세계의 주류다. 그렇죠.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청년들의 취향을 좌우하는 음악에 있어서. 그나저나 K-POP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나오게 된 거고, 누가 제일 먼저 썼는지, 언제 시작했는지 혹시 아세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K-POP이라는 말 자체가 Korean Popular Music이라는 뜻인데, 이게 사실은 외국인들이 먼저 쓰기 시작한 단어입니다. 90년대 말로 기억을 하는데요. CNN 이런 외신에서 당시 세계 시장으로 나가기 시작한 한국 음악을 가르쳐서 K-POP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그 뒤에 우리나라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문화를 홍보하는 목적에서, 아무래도 이게 영어이기도 하고요. 좀 직관적으로 와닿으니까 K-POP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거죠. 90년대 말. 그게 2000년대 초 이렇게 걸쳐서요. 그럼 진짜 우리 K-POP의 시작은 언제로 봐야 됩니까? 여러 가지, K-POP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K-POP을 시스템화된, 우리가 지금 아는 아이돌 음악 같은 거, 이런 걸로 본다고 하면 96년도죠. H.O.T라는 그룹이 나왔었는데, 그 그룹을 아마 처음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96년 H.O.T.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게 과거, 80년대와 구분되는 어떤 90년대의 새로운 어떤 조류, 한국 대중음악의 뉴 웨이브로서 퍼포먼스가 위조화되고, 어떤 화려한 무대, 또 랩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K-POP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잘 아시는 서태지와 아이들. 서태지와 아이들. 91년도입니다. 91년도. 91년.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어떤 기원설이 되겠죠. 그리고 뭐, 하지만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저만의 아이디어를 내놓고 싶은데, 이 K-POP이라는 게 결국 외국 사람이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 이름 자체를.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글로벌리즘이라는, 세계화라는 어떤 함의가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음악의 세계화. 그렇죠. 우리 대중음악의 세계화. 한국 대중음악.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저는 98년, 아, 88년. 88년? 서울올림픽? 그렇습니다.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서울올림픽 때 뭐가 있었죠?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왔었습니다. 그 노래가 전 세계에 울려 퍼졌죠. 그렇습니다. 이게 88년이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해입니다, 한국에게는. 87년의 민주화를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가 되고, 그리고 경제 성장이 이제 막 꽃을 피우던 시절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마치 축복하는 듯한 행사가 열렸잖아요. 서울올림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보인. 테마곡이죠. 테마곡. 그리고 그 코리아나 그룹도 사실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그랬으니까. 저도 그래서 그게 이제 케이팝의 어떤 효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분들이 유럽에서 활동하시던 교포, 동포분들이셨고. 또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 미국의 아주 최고의 프로듀서이자 작곡가이면서 디스코 음악으로 굉장히 유명한 조르조모르도라는 아주 전설적인 작곡가입니다. 그래요? 한국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그분에게 이제 커미션을 한 거죠. 곡을 써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어떤 자기의 일생일대에 명곡을 만들었다고 자부했던 곡. 바로 그 곡이 핸드인 핸드. 손에 손잡고. 우리 국내분들은 사실 코리아나 그룹도 잘 모르고 했었기 때문에. 그러나 세계를 겨냥한 음악으로서는 손에 손잡고군요. 당시에 외국에 알려진 유일한 한국계 그룹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어떻게 보면 없었던 셈이죠. 88서울올림픽 전 세계에 울려펴진 우리 대중가요 첫 번째 손에 손잡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아까 서태지와 아이들을 중요한 기점으로 봐야 한다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악은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가 중요하죠? 글로벌이라는 지점에서는 분명 서태지와 아이들은 아직 국내 수준에 머무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케이팝의 모든 요소들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어떻게 보면 프로토타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이돌 그룹 형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댄스와 결합. 그렇죠. 서태지와 아이들 자체는 아이돌 그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기획사가 만들어낸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활용하게 될 모든 요소. 춤, 외모, 무대. 그리고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굉장히 특성 있는 어떤 캐릭터성. 이런 것들을 모두 갖고 있었던 그룹이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이죠. 그리고 랩이 등장했잖아요. 그게 과거와 구분되는 우리가 80년대의 대중음악과 구분되는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랩과 춤이 근간이 되는 새로운 댄스 음악 혹은 힙합 음악의 효시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가 X세대라는 그런 용어가 등장했었죠. 그래서 X세대의 기수로서 어떤 대중음악의 어떤 얼굴이 교체되는 새로운 시대정신으로서 대중음악의 혁명을 이끌었던 그런 뮤지션으로서 서태지와 아이들. 음악을 듣지 않는다. 음악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게 어떤 새로운 하나의 시대를 넘나드는 혁신의 어떤 아티스트가 등장했을 때 항상 그런 논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노년성들이 잘 생경하게 느끼는 첫 번째가 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힙합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힙합의 한 요소죠. 그런데 이제 노년성들은 그 문화 자체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랩이나 힙합 자체가 당시에 청소년들, 물론 저도 포함이 됩니다. 나는 기성세대와 다르다. 어떤 청소년들에게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그런 것들로서 힙합, 패션이든 음악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활용했었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그들을 대변했던 뮤지션이 서태지와 아이들이었던 것이죠. 흑인 음악이었죠? 힙합.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그게 미국 내 주류를 차지한 건 언제쯤이에요? 사실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70년대 말부터 힙합이 대중음악 씬으로 들어오게 돼요. 길거리의 음악이었다가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70년대 말 이후. 그러다가 그쪽이 대세를 장악한 건 80년대 후반? 90년대 후반이나 되어야 주류음악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전까지만 해도 인기는 있고 많이 팔리지만 실제로 미디어에서 주류음악으로서 대접은 하지 않았었죠. 그러면 어쨌든 80년대에 우리나라에도 조금씩 조금씩 수입이 되기 시작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는 당시에 우리가 일본 위성방송이라든지 AFKN 상당히 중요한 창구였거든요. 그렇죠. 그런 미군 방송을 통해서 접한 흑인 문화들. 그리고 사실은 실제적으로 많이 영향을 끼쳤던 것이 용산이나 이태원 중심으로 퍼져 있었던 미군들. 그렇죠. 그들과의 직접적인 교류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한국의 힙합의 어떤 토양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91년 서태지와 아이들도 그런 음악을 수입해서 자기 것화시킨 그런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서태지 씨가 원래는 락 음악 하시던 분인데 자기가 이런 새로운 힙합 음악을 보고서 아, 이제는 이런 음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자신의 음악적 스타일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고. 현진영고, 진영고 그 노래로 유명한 현진영 씨. 제가 어디서 인터뷰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완전 춤꾼이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바로 그 용산 그 근처에서. 뭐 흑인들,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춤 배틀이라고 하죠. 한남동에서 살았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단순히 이런 흑인 문화를 흉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태지와 아이들이나 현진영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이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케이팝 하면 보통 아이돌 음악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산업은 언제 시작했다고 봐야 됩니까? 외국 사람들도 케이팝 하면 아무래도 자동적으로 아이돌 그룹을 떠올리게 마련인데 이 아이돌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독특한 산업입니다. 이게 발달되기로도 미국, 영국, 일본 정도에서만 발달됐었고 지금은 이제 한국이 이끌고 있죠. 사실은 이게 한국 최초의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는 H.O.T를 만든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죠. 이분이 미국 유학 시절에 공과 쪽으로 유학을 가셨다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 시장을 보니까 잘생기고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뭔가 새로운 어떤 산업의 주류로서 떠오르는 걸 보신 거예요, 직접. 뉴 에디션이라든지 바비 브라운, 뉴 키즈 언더블럭. 우리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래서 이런 그룹들이 앞으로는 한국 대중음악에서도 먹힌다. 먹힌다. 주류가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귀국하셔서 SM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최초의 가수는 현진영이었죠. 맞아요. 현진영은 이제 또 솔로였었고. 그런데 현진영과 와와라는 팀이 있었어요. 와와라고 댄스를 했었죠. 그것도 사실은 중요한 것인 게 원래 예전에는 댄스는 백댄서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이 와와는 현진영과 와와라는 하나의 팀으로서 본격적으로 무대에 어떻게 보면 댄서가 어떤 주 멤버로서, 메인 어떤 액터로서 활약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모델이 서태지와 아이돌로 가고 그런 모델이 다시 아이돌 그룹으로 이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돌 그룹으로서는 첫 번째가 H.O.T죠. 그렇습니다. 이게 90년, 96년인데요. 이수만 사장이 당시에 어떤 미국의 팝그룹들, 일본의 아이돌 그룹들의 장단점들을 잘 연구를 해서 한국적인 아이돌의 스타일로서 훈련을 통해서 길러낸 첫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국제화를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중국 시장, 일본 시장으로 진출했죠. 사실은 H.O.T 같은 경우는 좀 공교롭게도 중국에서 화제가 되는 바람에 약간 강제 해외 진출같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시절부터 이수만 사장이 해외 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눈을 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 선지자예요. 어찌 보면 한국 대중음악에서는 이수만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화 자체를 만들었던, 산업 자체를 만든 그런 감각 있는 프로듀서고. 만들었을 뿐 아니라 만들어낸 아이돌 그룹 하나하나가 해외에서 먹힐 정도로 뭔가 실력이 있고 그런 것도 찾아내는 능력.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굴에서부터 마케팅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K-POP이라는 것 자체를 애초에 외국에다가 팔 수 있다는 생각 자체, 그 발상이 독특했던 거라고 봐요. 해외 진출의 첫 번째는 어디로 봐야 됩니까? 사실 한국 대중음악이 원래부터 해외 시장을 겨냥할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조금 우연에 가깝거든요. H.O.T가 중국에서 인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클론, 기억하십니까? 클론이 대만에서 아주 예기치 못한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면서 마침 이 90년대 중반 말부터 가요계가 전반적으로 불황이 되면서 이 국내 시장이 좀 레드오션같이 바뀌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슬슬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해서 첫 번째로 진출한 가장 가까운 시장을 먼저 두드리게 됐죠. 그게 바로 일본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SM엔터테인먼트에서 처음으로 내세웠던 아티스트가 SES였고요. SES. 걸그룹. 그리고 사실은 더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해외 시장을 공략한 첫 번째 현지화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보아라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보아. 보아는 아예 일본에서 데뷔했던 거 아니에요? 아주 독특한 마인드죠. 그러니까 보아라는 한 명의 가수를 애초에 한국 가수이면서 동시에 일본 가수로서 활약시킬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영재 교육같이 발굴을 하고 훈련을 시켜서 언어 교육까지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 시장에 동시에 진출을 시켰고 사실상 최초로 일본 시장에서 정상까지 오르는. 정상을 차지했죠. 그랬습니다. 엄청난 인기였다면서요. 일본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당시에는 우리가 그전에 조용필 씨라든지 개은숙 씨라든지 이런 앵까나 일본의 어떤 성인가요. 김연자 씨. 김연자 씨. 그런 성인가요 위주로 활동하시는 분은 있었어도 어떻게 보면 일본의 아이돌 산업이라는 것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J-POP 장르로서 도전을 해서 정상까지 오른다는 건 당시에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었죠. 중국, 일본, 이런 아시아권 처음에 진출한 얘기 했잖아요. 거기를 넘어서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유럽, 중남미 할 거 없이 전 세계를 다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돼요. 지금 사실 한국 대중음악이 아시아권에서 히트한다. 이런 거는 뉴스거리도 안 되는 그런 시점이 됐지 않습니까. 빌보드 차트를 노리고 있는 시점이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긴 역사의 호흡으로 본다면 2000년대 이후로 꾸준히 도전해온 약 20년간의 도전기가 어떤 본격적인 열매를 맺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아가 일본 시장에 나간 것도 2000년대 초반이었고요. 그리고 K-POP 가수들이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 혹은 유럽 시장에 활약하기 시작한 것도 2000년대 중반. 특히 유튜브가 출범한 이후 이 시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아무리 짧게 잡아도 15년 이상 20년 가까운 노하우라 그럴까요. 기술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누적된 것이 이제 어떤 실질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북미 시장은 처음에 두들기기 시작해서 곧바로 1등, 2등 이런 데로 못 올라갔잖아요. 북미 시장이 아무래도 장벽이 높죠. 그러니까요. 저는 일단 그들의 어떤 폐쇄성도 있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세계 시장의 중심, 자기네들이 주류라고 생각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외국의 음악에 대해서는 아무리 곁을 내주어도 하위 문화랄지 매니악한 문화의 정도 이상으로 취급을 해주지 않는데 그 시장에 사실은 K-POP이 꾸준히 도전을 해서 지금 성공을 거두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그런 현지화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꾀했지만 결국 가장 큰 히트 상품, 히트곡으로 남아있는 두 아티스트가 사실은 가장 세계 시장에 어떻게 보면 준비되지 않았던 그런 한국 가수였다는 점입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인물은 싸이입니다. 강남스타일? 그렇습니다. 이건 기획사에서 창조해낸 아이돌이 아니죠? 그것도 아닐 뿐더러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 자체가 제목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이외에는 그 뜻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 곡인데 솔직히 B급 문화의 상품, 그렇죠? 어떤 코믹한 춤동작, 그리고 싸이라는 캐릭터가 가지는 어떤 코믹한 재미있는 음악도 상당히 신났고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은 세계 시장을 겨냥하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현재까지 의외로 터진 거예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분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당시 미국에 있었으니까 정말 시애틀 씨를 뒤덮던 강남스타일의 열풍 그리고 파티만 있으면 사람들이 말춤을 추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좋아했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관점으로 말씀드리자면 뭐라고들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특히 좋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춤입니다. 하나는 코미디예요. 그런데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두 가지가 완전히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춤도 어찌 보면 각 잡힌 군무, 젊은 아이돌들이 하는 그런 거는 따라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춤이니까. 네, 유명 쇼 프로그램에서 쇼호스트라든지 그런 디스크 자키 이런 사람들이 즉석해서 싸이에게 말춤을 배우는 광경 이런 거는 우리나라 음악 역사에서 아무튼 처음 겪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었고 춤과 코미디가 결합됐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05년에 출범했던 유튜브죠. 유튜브라는 것이 뉴미디어의 힘이라는 것이 기존에는 우리가 해외 시장에 뭔가를 내다 팔으려고 해도 특히 음악 같은 경우는 배급사, 기획사 이런 걸 거치고 거쳐서 그들을 통해서 현지 프로모터에서 홍보가 되고 알겠습니다. 방송국을 뚫어야 되는 그런 벽이 있었잖아요. 유튜브가 그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죠.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전 세계. 조금 아까 김영대 씨가 미국에서 빅히트를 친 두 가수, 아티스트 하면서 싸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아마 방탄소년단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은 미국 북미 시장을 노렸던 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북미 시장을 노린다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게 영어를 잘 아는 교포 멤버들이라든지 외국인 멤버 같은 것들을 보통 갖추게 마련이죠. 그런데 BTS는 전혀 그런 멤버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니죠. 그건 아니죠. 지금 사실 최근에 영어곡이 하나가 나오긴 했었지만 외국어, 특히 영어로 만들어진 노래가 한국도 없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도 많은 대중들이 사실은 몰랐던 시점에 이미 미국에서 상당한 팬덤을 구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빌보도 찾았습니다. 그럼 그것도 우연인 겁니까? 뭐 우연이... 방시혁 대표 같은 뭔가 한 거 아니에요? 미국 쪽에? 저는 사실은 이 즈음에서 새로운 케이팝의 성공 공식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봤어요. 그동안의 케이팝의 성공 공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기획사, 회사에서 뭔가 완성된 것들을 만들어내서 이것들을 프로모터나 에이전시를 통해서 정말 시장에 탁 투척을 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BTS가 미국에서 성공한 방식은 우리가 인디그룹들이 성공하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했어요. 소수의 팬들과 소통을 하고 그들이 점점 확장이 되면서 우리가 소위 일당백이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어떤 팬덤이 만들어지고 이들의 인기를 주축으로 해서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이런 것이 상당히 기존의 케이팝이 갖지 못했던 사실은 공식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이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새로운 성공 공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하지만 요새 또 인기 거는 블랙핑크. 거기는 또 기존의 성공 공식 그대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케이팝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 성공을 한다든지 그것이 단일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없는 다채로운 각계 약진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BTS나 싸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탈 케이팝적인 성공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노하우라든지 테크놀로지를 앞세운 것이 아닌 음악이나 춤 그 작체의 매력으로 성공을 했다라면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이미 YG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는 걸그룹에 대한 모든 노하우가 집결돼서 나온 일종의 고급스러운 완성품이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계 시장에 먹혔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죠. 특히 또 BTS 하면 노래와 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노래에 담는 어떤 메시지 정신 이게 또 세기를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구에서는 철학자라든지 미학자들이 BTS에 대해서 논문을 쓴다거나 세미나가 열리는 풍경도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제가 사실은 운 좋게도 또 BTS가 성공했던 바로 그 시점에 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재밌게 생각했던 게 이 팬들을 만나보면 BTS 음악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다르다? 네. 제가 그래서 음악도 들어보고 그들과 얘기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뭐예요? 그들의 음악이 기존의 K-POP이 갖지 못했던 매력을 갖고 있다. 그것은 바로 내러티브와 메시지의 진정성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기존 K-POP은 미국 사람들한테 어떤 인식이 있었죠? 예전에 2012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뉴욕커라는 잡지에서 K-POP을 가르켜 팩토리 아이돌이다. 공장에서 찍어냈다. 공장형 아이돌이다. 사실 저는 그것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배경 같은 것들은 충분히 수긍이 가죠. 왜냐하면 어쨌든 기획사가 훈련시킨 상품이고 그리고 늘 어떤 시스템 하나의 공식이라고 할까요? 그 안에서 새로운 그룹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는 이런 방식이 그들 눈에는 또 아시아, 서구 사람들이 봤을 때 또 아시아라는 것이 또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인종적인 편견도 있었을 것 같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 공장형 아이돌이라는 것이 K-POP에게는 약간 풀지 못했던 하나의 숙제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문제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진 않았지만 뭔가 한편으로는 K-POP의 성공을 바라보면서도 조금 답답했던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공장형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 한 명 한 명을 별로 존중하지 않는 약간 좀 얕잡아 보는 이런 게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깔려 있고 이 음악이 과연 너의 생각을 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메시지의 진정성에 대한 비판이 분명히 들어있는데 지금 BTS가 이 부분에 대한 평균을 깨거나 누그러뜨리면서 세계 시장에서 K-POP의 어떤 새로운 진화된 모델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BTS 멤버들은 자기들이 직접 곡 다 쓰고 또 가사도 다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인 시절부터 그러니까요. 방시혁 프로듀서께서 BTS 멤버들에게 권했던 부분이라고 해요. 부족해도 좋으니까 너의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음악을 함께 만들어라. 그런 것들이 결국 BTS라는 어떤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진화된 모델이 탄생되었던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팬들과 초창기부터 아주 밀접하게 교류해가지고 아미라고 하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그렇습니다. 엄마어마한 팬덤들, 군단을 만들어냈고요. 애초에 큰 회사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지켜주고 싶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아티스트에는 대중들이 더 밀접하고 더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팝음악의 역사에서도 늘 그래왔듯이요. 뭔가 정신. BTS의 정신을 좋아한다. 이러잖아요. 그분들은 다. 그런 정신을 상징할 만한 노래는 뭐가 있을까요? 노래도 있겠지만 저는 그들이 2년 전에 내놨던 시리즈였어요.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는데요. Love Yourself 앨범 시리즈를 어떤 현재까지 BTS가 내놓은 그런 어떤 사상이라고 할까요? 핵심적인 생각들의 결정판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Love Yourself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동안 최근에 우리가 대중음악에서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서사예요. 어떤 자기 긍정의 메시지. 지금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양극화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갈등도 있습니다만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요. 자기의 혐오. 전 세계적으로 젊은 층이 힘든 시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를 또 딱 겨냥한 거죠. 패배적으로 나아가고 자기 스스로를 긍정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BTS가 아주 그런 트렌디한 음악과 어떤 감미로운 멜로디 속에서 전하는 너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자기 긍정의 메시지가 국가라든지 인종, 문화권을 초월해서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저는 Love Yourself 앨범 그중에서 Fake Love 같은 곡도 있겠고요. Fake Love. Fake Love도 그 메시지가 참 심오합니다. 언뜻 들으면 사랑 노래지만 결국에 그 메시지가 말하는 게 뭐냐면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 다른 누구를 사랑하라. 사실 아이돌 그룹으로서는 팬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아이돌 그룹으로서는 굉장히 모험적인 메시지인 셈이죠. 또 어떤 곡이 떠오를까요? 저는 또 봄날을 추천하고 싶어요. 봄날은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이 곡은 사실 어떤 메시지성이 강한 노래라기보다는 청년들이 갖고 있는 그리움, 그리고 슬픔, 동경 그런 정서들이 아주 아름답게 녹아있는 곡이고 또 팬들 사이에서는,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세월호의 어떤 슬픔을 추모하는 곡이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 세계로 나간 K-POP 음악평론가 김용대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Fake Love, 봄날 이런 게 들어있는 Love Yourself 앨범. 그것도 상당한 히트를 쳤는데 그러나 앨범 내 차트에서는 1등까지 했지만 단독곡으로 빌보드 1등은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처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단계 또 더 진화한 건가요?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K-POP이 갖고 있었던 어떤 한계라는 것이 보편적인 대중을 좀 뚫지 뚫어내지 못한다. 그들만의 리그다. 이런 비판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BTS가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정상에 오르고 그리고 라디오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오면서 이런 그런 편견도 이제 누그러뜨리게 되는 그런 어떤 유쾌한 성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사실은 팝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도 미국을 굉장히 많이 겨냥해서 진출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공 못하잖아요. 저도 그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일본이 20년 이상 앞서간다. 대중문화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지만 저는 일본 대중문화와 한국 대중문화의 특성의 차이를 언급을 하고 싶어요. 어떤 차이요? 일본은 철학자 도울 선생님의 표현을 빌자면 종착력 문화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모여들어서 자기네 것으로 만들어지는 문화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진검다리 문화다. 그러니까 오리지널한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들을 우리식으로 다른 나라에 전달하는 그런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것이 K-POP의 성공에 대해서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J-POP은 아주 일본적인 서구 음악의 공식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보편성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는 하지만 한국은 의도적으로 뭔가를 한국화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게 비판의 요소이기도 했죠. 한국적인 것이 무엇이냐. 끊임없이 의문을 가졌었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지금 뉴미디어, 유튜브 시대에 전 세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코드를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던한 음악, 코스모폴리탄 음악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세계 시장에 먼저 알려진 것이 일본이나 중국 음악이었지만 오히려 보편적인 인기를 구가하게 된 음악이 한국 음악이 된 것이 아니냐. 그렇군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2, 제3의 BTS 나오겠죠? 나와야 되죠. 아니, 나오겠죠? 네, 나올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는 어떤 한 그룹의 성패라기보다는 역사의 어떤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과거 영국을 예로 들면 비틀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비틀스보다 더 위대한 그룹이 나왔냐 하면 그거는 이제 어려운 질문이 되겠지만 비틀스 이후로 수많은 영국의 밴드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그 브리티시 음악이라는 것이 세계의 어떤 시대 정신이 되었잖아요. 저는 비틀스가 지금 그 물꼬를 텄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수많은 그룹들이 그것을 이어나가서 어떤 한국 대중음악의 다양성, 그런 힘 같은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미 많이 훈련된 그런 그룹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이게 아이돌 음악만이 케이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전 세계 대중들도 케이팝을 아이돌 음악으로서 입문을 했지만 자신들이 음악을 들어가면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인디음악이라든지 힙합, 록 음악을 발견하는 이렇게 한국 대중음악이 보편적인 장르로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광경들이 목격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뿌듯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노래 듣고요. 시사자키가 마련한 추석 특집, 송가인에서 BTS까지 K-POP 흥행연대기 그 둘째 날, 세계로 나간 K-POP 음악평론가 김영대 씨와 함께한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대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